권영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수첩 Y뉴스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이 점을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앞에서 오새누리당하고도 잠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권영철 기자가 파악한 바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립니까?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점입니까? 우려되는 점을 얘기를 하자면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크겠죠. 특정 지역 인맥의 사정라인 독식체제. 그리고 이렇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이든 도움을 줬을 테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제대로 정치적 중립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후임에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14기 동기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권력에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를 항대돼서 정치 검찰의 부활이 아니냐. 그런 성명을 냈거든요. 지금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김진태 후보자가 돈독한 사이인 건 사실인가요? 아까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잘 모르는 사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일면식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어쨌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검사로 발탁이 됐으니까 검사도의 총상 초임 두 번째, 세 번째 총 3학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주로 법무부를 갑니다. 아직까지는 편검사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석검사로 들어가는데 당시에 법무부 과장도 아니고 장관과 편검사가 자주 만나거나 그런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맞닥뜨릴 일이 없는 사이였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죠. 김진태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고한 법무부 재직 시절에 장관과 편검사의 관계이지 개인적 교류를 하는 관계는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과의 동독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알고 있는 법 쪽의 선후배 사이로 그런 관계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건 왜 이게 그런 우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건가요? 전임이 융박 정부에서 검찰총장들이 권력에는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에는 강력한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청와대가 낙점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냐는 그 우려가 제일 큰 겁니다. 오늘 주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이후에 PK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경북 출신, TK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TK 출신들이 잘 나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간 이후에 PK 출신들이 약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의전 서열상, 권력 서열 1위가 대통령이고 2위가 국회의장, 3위가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3위인 대법원장, 4위인 헌법재판소장, 5위인 국무총리, 7위인 감사원장까지가 줄줄이 PK 출신입니다. PK죠. 부산, 경남.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청와대 비서실장, 또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PK 출신이 지명되니까 야당에서는 PK 향후의 사정라인, 신 PK시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전병원 원내대표가 어제 10에서 시사자키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총장이 PK 출신이 지명됨으로써 PK 사정라인 구축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사정라인이 동문회와 향후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명으로 구성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암울한 신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남 배제는 둘째치고라도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는 사회끼리 되면 서로 감시와 견제를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산, 경남 출신이라 그래서 다들 절친한지 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건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건 사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어긋나니까 그런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역대 TK 정권에서는 PK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왜 TK들이 영남 독식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다 보니까 PK 출신들을 홀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건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간 뒤에 PK 출신들이 잘 나가는 건 맞고 그렇지만 지금은 대통령은 TK니까 TK 정권인데 왜 그러냐. 그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려죠. 그러면 기대는 어떤 점인가요? 김책택 검찰총장 후보자가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 논란을 빚었던 검란 사건 이후에 검찰총장 권한 대응을 4개월려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검찰 조직을 잘 추스렸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점이 일단 구원투수로서 지금 검찰 위기사항을 잘 돌파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보다는 사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정원 사건 수사해야 되니까 당장. 국정원 수사는 이미 사실 끝난 겁니다. 끝난 걸 이제는 기소가 된 사건이고 대선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기소된 부분을 어떻게 뚫고 나가고 있는지 국정원 수사를 새롭게 할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새롭게는 아니지만 지금 트위터 걸 5만 개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뒷 마무리인데. 연장 손상. 이게 김진태 후보자가 청문회 거축하다 보면 한 달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후보자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것인데 어쨌건 김진태 후보자와 정치적 중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진태 후보자가 검사 시절 해왔던 일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부딪히면서 처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거죠? 예를 들자면 김영삼 정부에서 엄삼탁 당시의 병무청장 안기부 기조실장 출신이었는데 이때 김현정 앵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노란봉투 사건으로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당 합당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대표에게 정권을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이 아닌 박태준 대표에게 대표를 옮기 발휘한다는 그 계획서가 담긴 문건을 엄삼탁 씨가 유출해서 결국 그 논란으로 인해서 YS가 집권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아주 실세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정권 초기에 구속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뚫고 나갔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임창열, 주혜란, 경기도지사 부부를 구속한 일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 수사를 돌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수사를 뚝 심의 깨미를 붙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권력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그런 기대도. 그런 점에서 저는 기대를 갖게 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김진태 후보자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기대는 살리고 우려는 죽이는. 그렇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합디다. 내가 평생 공직생활을 쌓아온 명성이 있는데 검찰총장 인연 때문에 그 명성을 흠으로 뜨릴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그걸 명심하면서 갔으면 좋겠네요.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